안녕하세요. 저희는 청춘과 낭만의 노래하는 중앙버스킹 동아리 무아입니다.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연세대학교 응원가 중 하나인 친구야라는 곡인데요. 노래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코트에서 기타를 기증받았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악기 더 주세요. 청춘의 대답 편지 말자 나의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소중한 내 친구야 편지 말자 나의 친구야 바람아 바래야 별들아 내 아들아 편지 말자 나의 친구야 바람아 바래야 별들아 내 아들아 편지 말자 나의 친구야 편지 말자 나의 친구야 편지 말자 나의 친구야